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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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오 저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은 신경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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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높은 신경세주 예수 우리 빛이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원 경대하며 겸손히 자라세 찬양하라 우리 제 신경세 그의 사랑 하나씩 그리셔라 찬양하라 높은 신경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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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은 신경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히 그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은 신경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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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우리를 대표해서 강혜식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교회 행사를 통해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배의 자료로 불러주시고 찬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리더 수련회와 수련회를 이어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대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찬성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랩런트 망대 25의 취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랩런트들이 망대를 지키는 파스꾼의 리더로 온전히 수임받도록 하나님 은혜에 입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 랩런트의 대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CVTIP의 망대를 세우고 절대언약 붙잡고 영적 섬세에 도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자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랩런트들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사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랩런트의 배경이 되게 하나님 역사여주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이사엘리사에게 허락한 갑질의 영감을 다하여 주옵시고 맡은 후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근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제자를 찾아세우고 남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제자를 찾아세우고 남기며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나님 역사여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와 전도 속으로 인도하사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고 전가하도록 은혜 입혀주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모든 성교사님들과 지교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여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영육간에 질고를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완치하셨다고 하나님이 증가하신 정인으로 온전히 서두룩 은혜 입혀주옵소서 성가들을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망대를 세우는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여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방해하는 모든 허가매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현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엮치냐 내게 생명련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영원히 응답해 주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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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등부 조합형 랩런트 나오셔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성경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안입니다. 가인 목사님 나오셔서 후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으로 메시지 전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례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구에서 전세계 렘먼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한 축복된 현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파수꾼의 리더 렘먼트 망대로 세워진 우리 후대에게 있었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래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렘먼트를 향한 중심을 보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보는 시간이었고요. 보금운동을 향한 중심 있는 헌신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스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렘먼트들이었고요. 특별히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나 대회를 한 교회가 숨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자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렘먼트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도 빠지 못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 렘먼트들과 전세계 렘먼트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일만 신부는 된다면 우리는 이 대회는 성공하는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사실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리더나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준비하신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도 빠지 못해서 쫙 정리해서 보낸 시간들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준비한 메시지를 다 전달하는 대회가 이번 대회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올바른 말씀만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면 끝나는 것이죠. 분위기와 환경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렘먼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만 바르게 전달된다면 끝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말씀 중심으로 역사를 일으켜 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먼트들과 성도님들은 정말로 받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렘먼트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나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또 렘먼트들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HRC 하나 렘먼트 대회가 지금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집중훈련과 또 여러분 성경학교 또 자체 진행되는 일정들이 다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육部門 都有自己的 성경学校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종의 訓練 아마 이번에 리더나 또 대회 때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먼트들이 정말로 한 해 동안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로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WRC 를 숨기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를 미리 미리 보는 WRC 였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실 말씀을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분명하신 계속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빈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없는 현장들은 무너지고 있고요 학교에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요 각종 질병과 정신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날로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리더 랩런트 망대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전 세계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하냐 이 자리에 우리 HRC를 위해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1부 예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나이에 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요하게 보시는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 시대마다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부르신 바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기신의 활동들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재앙 만난 시대마다 시대 속에서도 재앙 만난 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속국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는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은 숨은 랩런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포로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딸려갔는데 거기서 회복되는 일들을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의 역사 속에 늘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복임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그러니 당연히 신학교도 줄어들고요 또 신학교의 신학생들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 누구나 지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신학교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인도네시아 함께 기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알라라이 신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5,000여 개 섬으로 되어진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게 385개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성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신학교 알라라이 신학교에 귀중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 신학교도 줄어들고 있고 신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줄어들게 된 연도가 언제인가를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았습니다 연구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지수의 제자의 시간은 1992년부터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세계 선교 2위를 한국이 감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계 선교 4위로 물러나서 선교 사역을 선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도가 더 선교사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랩런트 운동을 일으켰었고요 그 이전에 달합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달합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랩런트 운동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모든 전도운동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약속하신 기회한 축복된 은약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리더와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으로 또 우리 랩런트 흩어졌습니다 헛어진 그곳에서 파수꾼의 리더로 랩런트 망대로 우리 후대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도 꼭 말씀들을 정리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미래를 보는 WRC라는 그 사실을 놓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미래를 미리 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기중한 작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어진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더 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은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은약의 여정의 파수꾼을 그래서 망대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현장을 은약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냐기를 가는 동안에 은약 계열을 중심에서 그들의 걸음들을 옮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중심의 시작이 은약으로 시작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정보하고 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은약입니다 그 은약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봐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현장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약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정말 담게 될 때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인 드림 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늘 생각하고 찾는 이미지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인생과 내 마음을 담고 마지막을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약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망대가 은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 명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증복하고 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금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합니다 땅 끝까지 2, 3, 7 보금하는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땅 끝까지 2, 3, 7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 은약의 여정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CVDIP 은약의 여정인데요 이번에 리더 때 주신 말씀은 이 바탕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은약의 여정을 망대로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 시간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은약 24의 망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24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리듬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말씀의 은약의 24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5 망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재앙 시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전 25 망대가 세워야 될 이유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전 25의 망대를 세웁니까 세상의 재앙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근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세를 사용하는 랩런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 랩런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불신자들이 꾸는 그런 꿈과 같지 않아요 결국은 은약 24 그 중심한 꿈이고요 인슈 24는 우리의 꿈 재앙 지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비전을 본 영혼의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비전을 본 영혼의 꿈 거기에 망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갖게 되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 일,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꿈을 놓고 오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중건세 자본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마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중건세를 장악할 이미지의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사단을 바꾸어 버리는 이미지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했습니다 랩런트 일곱 명들이 받은 응답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살릴 준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보좌와 영원에서 나오는 작품을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좀 어렵게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요 공부를 하시고요 연구를 하시고요 이래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어쨌든 이게 내게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회 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랩런트 은약 가진 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기 전에 영적 서미스 먼저 되어줘야 돼요 사람은 뭔가 조그만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아요 복음이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것이 영적 서미스 되어지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노력하고 남다른 명예를 가지고서도 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영적 서미스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것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위원장에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들 중요합니다 부모의 배경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서미스에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서미스에서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3단체가 5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내피림 운동을 통해서 모든 전세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서미스에 있어서 결국은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회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전도자의 고백에서 주신 말씀 있죠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에 렘먼트로 들어가라 했어요 공부할 때에 망대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가기 전에 미래를 가지고 하라 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이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후대에 우리 렘먼트를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참고하지 그 현실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저도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왜 나의 부모는 저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면은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눈 감고 기도한다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유민주의 학교에 비해 눈 감고 기도한다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내놓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현장에 렘먼트로 들어가라 했어요 알고 보면 그것이 그 현장을 해결하는 답이에요 렘먼트는 무엇입니까 이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세요 어떤 현실 앞에 다치참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는 것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될 것이고 남을 자가 될 것이고 남길 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이게 렘먼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학업의 공부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393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공중건세자문자 악한 사단이 삼단체를 위해서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393의 비밀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요 우리 렘먼트들도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 시기가 렘먼트 때입니다 사실 모든 불안전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걱정들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애들에 맞게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페스티벌 할 때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만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중요한 은약의 말씀을 짜고 미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이미 미래를 준비해서 노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요괴배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이미 시대의 미래를 놓고 은약의 역사들을 전달받았고 모시가 아직 예지비의 모친 활발당 중에서 이미 준비해서 준비해서 중간에 잠시 잠깐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80세 되어서 어릴 때 미래를 준비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목동에 있는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알려줬어요 그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의 걸음에 실제로 문들이 크게 열려진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문제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미 미래를 가진 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뇌에 각인되는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번 주신 말씀들이 각인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때 결국은 새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들이 집중의 시간들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파수권의 리더로 랩런트 망대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은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를 위한 교회로서 부모가 붙잡아야 될 은약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받은 은약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의 3절 중요한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은약 가지고 있었으면 불구하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수단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은약의 자손인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처음 갈대우루에서 빠져나올 때 받았던 그 은약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은약을 전달하기를 힘쓰겠습니까 하나는 약 그리스도 은약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얼마나 많이 전달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가 은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의 순간에 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은 은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내 기준과 육신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을 준비해 놓은 사실들을 지켜본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무엇이 각인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 걸고 자녀들에게 은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를 위한 교회로 부모가 붙잡을 은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이 누릴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게 여러분 후대가 누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 성적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생명 걸고 은약을 전달한 사실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십시다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죽은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는데 그것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가 보이겠어요 한의 농사 100배는 얻었습니다 세매 권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하느님이 워낙 축복하시니까 불레셋 왕 아비멜릭이 와서 우리와 손잡자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갔으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했어요 성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26장 5절 26장 24절에 보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약을 놓고 결단하게 될 때 그 후대들이 축복의 은약 가운데 미리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은약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주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한 교회로 부모가 붙잡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크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민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단이 세상의 미래까지 준비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약 속에서 자라는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절대망대로 파수꾼의 리더로 어느덧 자라서 이들이 은약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2, 3, 7 나라 살리는 안테나로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랩런트는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 일들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바다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중직자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후대가 누릴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2, 3, 7 치우스 미사에게 응답받을 세 가지 뜻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정말 이번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고 또 부모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잠시 기도 제목 올려져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후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제목이 언약만을 전달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파수꾼의 리더로 가는 곳마다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망대로 렘넌트 세우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시대 살릴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생명 걸고 크리스도 언약만을 전달하고 보금만 말하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237 치우스 미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 가지 뜻을 준비하는 나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단하게 찬양하고 다음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망대의 기도입니다 어둠에 갇힌 빠진 나를 어둠에 갇힌 나를 구원하심을 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나를 십자답게도 구원하심을 감사해 사망하는 바람에 갇힌 나를 먼저 주시길 바람에 갇힌 나를 사랑합니다 절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그린 주님 다 사랑합니다 심판 중인 나의 잘못으로 주시길 바람에 갇힌 나를 주시길 바람에 갇힌 나를 하소서 신의 빛을 바라며 내게 하옵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공예하는 맘에 내게 하소서 눈동에 빠진 자 건설해 아쉬운 맘에 하소서 문안 문안 속에 아쉬운 맘을 살리게 하소서 내게 속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빛을 빛을 바라며 신만주님 우리의 빛을 보자 우리의 빛을 빛을 바라며 내게 하소서 나의 주승장에 하나님을 내 꿈 되게 하소서 고자의 것 처럼에 아쉬운 꿈 되게 하소서 신의 빛을 바라며 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짧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인도네시아 아랄리 신학교 대한 영상과 함께 잠시 기도 제목들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분 앞에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리더와 대회와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살릴 기중한 답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선포된 언약의 말씀 우리 속에 각인되어 한 시대에 살리는 파수꾼의 리더로 랩런트 망대로 일어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랩런트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심부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알라라리 신학교 사실 신학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귀중한 여러분의 헌금과 함께 전달되었던 곳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사육 중에 알라라리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신 여덟 분이죠? 네 일곱 분? 아 여덟 분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who are loved by God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요 praise to the Lord because I along with the team for Stuck RRI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Stuck RRI에서 왔습니다 have the privilege of being among all here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consist of two lecturers 우리는 두 강의자가 있습니다 for the first me, 샌디 처음은 저 샌디 샌디 and pastor 스테판우스 그리고 스테판우스 목사님 and two staff 그리고 두 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샌모님 아티 여기 앞에 계신 아티 she is the mother of all students 이 분은 모든 학생들의 어머니입니다 because she is the one who organized about meals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의 음식을 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and pastor 재정 그 다음에 파스토 재정 재정 목사님 student affairs staff student affairs staff 이분은 그 학생들을 다 관리하는 스텝입니다 and four students 그리고 네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the first remnant satria 그리고 첫 번째 remnant satria remnant hendra 그리고 hendra remnant lestari 그리고 lestani and remnant angel 그리고 remnant angel we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share about God's work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through stock RRI from the beginning until now 그리고 stock RRI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for the first through our principal Reverend Dr. Stavri Lumintang 그리고 우리 학교장 Dr. Stavri Lumintang 목사님 we believe that stock RRI begins in God's absolute covenant stop RRI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and will continue to exist in it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let's see together this video and at the end there is our prayer point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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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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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 AND.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옥포농공구역 차상수 안수집사 부친 최경익 원사시부 차용복 협동 은퇴장록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RRI 신학교에서 나와서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신학교는 완전 제자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진 신학교입니다. 사실 처음 우리 스테프리 총장 학장님이 깃발을 들고 그게 많이 붙여진 제자들이 전부 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국에 나와서 선교대에 참여하고 또 집중훈련 참여하고 또 들어가서 집중훈련을 계속해서 매년 진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세워진 제자들이 교수로 서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해서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는 2, 3, 7 나라 또 1만 5천여 개 섬을 향해서 또 모슬렘권을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RRI 신학교입니다. 오늘 나와서 소개하신 분은 우리 스테프리 학장님 따님이신데 물론 교수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오직 복음의 유일성만을 전달하는 신학교로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2, 3, 7 나라 또 많은 모슬렘권을 복음하는 이 일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 랩런트 대회로 우리 랩런트들과 연합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이들의 평생에 각인되어져서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내는 파수꾼 리더로 랩런트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이들의 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언약을 붙잡은 모든 부모님들은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내가 붙잡은 언약과 헌신과 모든 수고와 기도가 후대에게 축복으로 전달됨을 알게 해주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랄랄 신학교를 축복하셔서 그 신학교에 세워진 모든 교수분들을 축복하시며 올바른 보금의 역사들 가운데 후대들을 양육함으로 정말 인도네시아 만 오천여 섬에 또 2, 3, 7 나라 살리는 이래 또 전세계 모슬렘권을 보금하는 이래 쓰임 받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학교로서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보금이 빛을 잃어가고 보금이 없어서 모든 현장이 빈 곳이 되어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말 보금 가진 신학교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가지고 전달하며 이 일에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위에 축복하시고 2, 3, 7 나라 오천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민 다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빛나는 우리에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도시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제자들이 함께 하소서 하소서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이리여서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어서 하나님 얻어내리 이리여서 하나님 얻어내리 오해하소서 오해하소서 내 맘에 불신을 고대하고 성해하소서 하나님 얻어내리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고리시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후대를 위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이며 우리 후대들의 각인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파수꾼의 리더가 한 시대의 렘눈튼 망대가 일어나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기한 축복된 역사를 보고 누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HRC로 모인 우리 모든 하나교의 렘눈트들 위해 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특별히 알라라의 신학교와 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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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